코로나19로 인한 발전과 건설 경기 침체로 관련 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요. 그중 주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두산그룹은 지난 6월 국책금융기관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하며 3조 원가량의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자구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두타몰의 매각을 둘러싼 갑질 논란 또 임대차 분쟁 등을 취재한 백가희 기자와 취재의 뒷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가희 기자 먼저 두산그룹이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두타몰 매각 어떻게 진행 중인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20여 년간 영업을 해온 두산타워몰 즉 두타몰은 동대문 패션센터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두산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두산그룹은 지난 3월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자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3조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했고 그중 하나가 여러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자산 중 두타몰 역시 포함됐는데요. 올초부터 추진해온 두타몰의 매각은 현재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마스턴 투자 운용과 8천억 원 수준의 매각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덩치가 큰 두타몰을 매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두타와 상인들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우선 이번 갈등의 쟁점은 두타몰이 코로나로 매출이 90%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두타몰의 임대료는 앞서 취재한 바와 같이 평당 100만 원, 관리비는 평당 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높고요. 평균 매장 규모가 10평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매월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은 지난 4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며 상인들의 임대료를 50% 수준 감면해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20%로 감면율을 축소했고 이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는 계약 문제라 조정을 강제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매각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던 두타몰에서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으로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 현 상황에 계속 고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상인들이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본질은 당장의 임대료와 관리비도 물론 부담하기가 빠듯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애초 계약 조건과 건물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한 점, 그리고 관리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는 점입니다. 네, 임대 계약 체결 당시와 지금 현재 비교했을 때 영업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상인들의 영업 환경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인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두타몰에 방문을 해보면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속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층층이 휑한 모습이고, 이처럼 상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유, 즉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분명 존재하는데요. 우선 6개의 엘리베이터 중 현재 엘리베이터가 2개로 줄어 고객 이동이 매우 불편하고, 지하 주차장 역시 창고로 개조가 돼 주차 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객이 방문하기 꺼려지는 환경이 된 건데요. 이는 당연히 매출 하락세로 이어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인들 측은 공실에 대한 손실 부분을 두타 측이 남아있는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퇴점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높은 위약금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상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시위가 몇 달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은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현재 산업부의 유통 물류과로 이관돼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타 측이 계약 위반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또 지금 임대료 조정과 관리비 투명 공개와 관련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인들을 압박하면서 원래대로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상인들에게만 일부 임대료를 유예하면서 차별 논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네, 두타 측에서도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두타 측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임대료에 관한 부분은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상생에 관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는 수준의 답변이고요. 실제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당장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천만 원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인들에게는 좀 생존의 문제라서 또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치부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타몰은 과거에도 내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 급작스럽게 전기세가 높아져 공사 비용을 상인들에게 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온 거죠. 또 주변 시세보다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기도 했고요. 불공정 거래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산그룹이 지금 현재 정부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또 자구체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백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